가수 임영웅씨가 2월에 트로트 가수의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1위를 또 차지했는데요. 이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2월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이 순위에서요.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최근에 트로트 가수의 인기순위에 지각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현역가왕하고 그리고 미스트로 시즌3에 출연한 참가자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미스트로트 그리고 미스타트롯에서 참가했던 트로트 가수가 이 순위 빅데이트 분석 결과예요. 트로트 가수의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상위권을 장악했었는데 최근에 현역가왕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미스트로 시즌3가 지금 경연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상위권을 장악할 정도로 큰 변화가 있는 것이 트로트 가수의 브랜드 평판이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수 임용씨가 1위를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지난달에도 1위를 했고 이게 몇 주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1위를 하고 있고 다음 달에도 1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나머지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의 인기 순위 빅데이트 분석 결과 브랜드 평판 지수의 순위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재미있어요. 일단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임용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 2월에 이렇게 38개월 연속 1위를 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뉴스가 아니고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현역 가왕에 출연했던 참가자. 그리고 이제 지금 경연이 진행되고 있는 미스트로 시즌3에 참가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이제 상위권을 장악한 거예요. 특히 현역 가왕에 출연했던 참가자들이 더 많이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현역 가왕이 미스트로 시즌3보다도 더 재미있었고 더 성공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청률 부분에서도 지금 현역 가왕이 마지막 최종 결승전의 시청률이 17.3%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10회 방송이죠. 10회 방송의 미스트로 시즌3요. 10회 방송의 시청률이 16.5%여서 지금 시청률 부분에서도 현역 가왕이 지금 위를, 그러니까 역전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도 현역 가왕에 출연한 참가자들이 더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뭐냐면요. 전유진이에요. 전유진. 이명웅이 1위인데 2위가 전유진이에요. 현역 가왕이 전유진이에요. 지금 1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위가 오유진이에요. 미스트로 시즌3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오유진이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이명웅은 미스터 트롯에서 참가해서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고 슈퍼스타로 등극을 했고요. 그 다음이 전유진이에요. 그리고 오유진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역 가왕의 전유진이 2위. 미스트로 시즌3의 오유진이 3위. 그리고 이찬원이에요. 그리고 박서진이에요. 그리고 김호중이에요. 그리고 박지연이 7위에요. 미스트로 시즌2에 준우승을 한 박지연이 7위고 8위가 리네요. 말하자면 지금 현역 가왕은 2명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장윤정이고 그 다음에 마이진이에요. 마이진은 2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린 같은 경우가 린이 몇인가요? 3위인가요? 4위인가요? 어쨌든 린이 8위고 마이진이 10위에요. 그 다음이 영탁이에요. 그 다음이 정동원이에요. 그리고 손태진이에요. 불타는 트롯맨의 손태진은 1위였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의 순위에서는 13위에요. 그리고 신유가 14위, 김다연이 15위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위권에요. 현역 가왕은 전유진, 그리고 린, 마이진, 김다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가인이 있고 김소연. 지금 미스트로 시즌3에 출연한 김소연이 17위에요. 재밌어요. 이렇게 현역 가왕이 미스트로 시즌3보다도 말하자면 참가자 서버부터 승리를 한 거예요. 현역 가왕이 출연한 참가자가 더 높은 트로트 가수로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객관적으로 현역 가왕이 미스트로 시즌3를 눌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트로트 가수 빅데이터 분석 결과죠. 이 브랜드 평판지수에서도 현역 가왕이 더 많은 참가자가 이렇게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김소연이 17위고요. 안성훈이 19위에요. 그리고 박해신이 20위에요. 박해신도 현역 가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양 같은 경우는 김양이 이렇게 21위에요. 그리고 마리아 이렇습니다. 김양은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 김태현, 홍지훈, 양지훈, 진혜성 이렇습니다. 진혜성 같은 경우는 미스트로 시즌2에 준우승을 했는데도 이렇게 하위권이에요. 장민호가 이 아래에 있어요. 별사랑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강해원은 탈락했는데도 32위에요. 나훈아, 최수호, 신성희, 윤수연도 탈락했는데 36위에요. 이렇습니다. 박군, 임서원, 설운도, 김희재 이렇습니다. 진욱, 김연자, 조정민, 조정민도 탈락했는데 이렇게 여기고요. 그리고 정미애, 강진 이렇습니다. 쭉 보면요. 민수연도 여기고요. 어쨌든 간에 경연에 출연했던 참가자들, 트로트 가수가 이렇게 여기 배기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트로트 부분에서는 트로트의 열풍에, 트로트 오디션의 열풍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가왕의 이렇게 전유진이 2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지금 경연이 진행 중인 오유진이 3위를 차지한 거예요. 정서주하고 지금 우승을 다투고 있는데도 정서주는 또 여기에 못 들어갔어요. 정서주도 지금 거의 진선미 가능성이 있는 참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배하연 같은 경우도 지금 상위권에 있는데도 여기 브랜드 평판지수에는 들어가지 못했네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2월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임용이 1위를 차지했는데, 이 부분은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또다시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38개월 연속이 1위기 때문에. 자, 2월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그 순위를 보고, 말하자면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순위를 보고, 현역가왕과 그리고 미스터로 시즌3의 경연에 승패라고 할까요? 승패랄까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역가왕의 참가자들이 더 높은, 그러니까 더 인기를 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